자 마지막 이번에 이제 출력하기 입니다 출력하기는 앞에서 우리가 다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출력만 해주면 되요 다른거 할게 없습니다 자 그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폼을 열어 주시구요 여러분들 말씀 드렸듯이 닿는 순간 저장되는 거에요 열어 주시고 인쇄 미리 보기 아 잘 돼 있구나 만약에 내가 안 해놨다 그러면 여기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앞에서 해놓지 않았다면 좀 골치 아픈 상황이 되겠죠 자 인쇄 눌러 주시고 음 저는 얘를 폼 1 이라고 해서 가상 프린터로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 진짜 프린터로 출력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완성이 됐구요 자 왜 안 닫히냐 다음에 이번에는 보고서 입니다 보고서 인쇄 미리 보기 음 크게 문제 없다 짤리는 부분 없다 그럼 인쇄 확인 눌러서 이번에는 보고서 이렇게 해서 인쇄해 주시면은 우리가 네 잘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문제 유형 알아보기는 확인이 됐구요 다음에 이제 따라하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고 액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테이블과 퀄이다 얘네만 맞고 뒤에 폼하고 보고서만 작성이 된다면 불합격할 이유가 없다 라는 것도 꼭 기억 좀 해 주시구요 어 여러분들 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 폼이나 보고서 5번 10번씩 지금 이 문제 가지고 반복해 보세요 지금 손에 이거야 뒤에 갈 때 진도 쫙쫙 빠집니다 지금 해놓지 않으면 좀 골차 빠집니다 됐죠?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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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